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지금부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지구과학원 해설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월 모평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은 장풍이가 따로 메가캐스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 우리 풍만이들이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 꼭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을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수험생 우리 풍만이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시험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잘 봐야 되겠다. 9월 모의고사의 성적이 곧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과 똑같다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힘을 주어서 문제를 풀었을 것이고 부담감을 갖고 문제를 풀었을 거라 장풍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설강의를 본다거나 그리고 채점을 하면서 내가 그때 왜 시험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지? 라고 반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시험 볼 때보다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 다시 문제를 풀어보면 생각도 잘 나고 그리고 문제도 잘 풀려요. 왜 그럴까? 시험 때 우리 풍만이들이 너무나 큰 불안감, 긴장함 그리고 부담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조금은 몸에 힘 좀 빼고 내가 평상시에 알았던 내용들을 총 정리해서 쏟아붓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편하게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해설 강의, 9월 모평에 대한 지구과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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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풍만이들은 그냥 정신력으로 지치지 말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부터 해설 강의를 보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보완사항, 즉 부족한 부분을 잘 보충해주고 보완해준다면 우리는 무조건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요.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매정한 현실이지요. 두세 문제로 등급이 달라집니다. 이 말을 역으로 바뀌면 두세 문제로 등급이 올라가요. 두세 문제로 나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두세 문제 우리 이걸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달려보고 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장풍이랑 같이 해설 강의를 보면서 문제를 풀텐데 자 문제의 풀이를 보는 데의 관점은요. 우리 풍만이들이 어 이거 난 틀렸는데 얘는 맞추나 보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제 내용은 얼마만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우리가 해설 강의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 풍만이들은 장풍이란 이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맞고 틀리고 어렵고 쉽고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되니 이것을 우리 풍만이들이 꼭 파악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장풍이는 이렇게 문제를 푸네. 아 이런 방법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우리 풍만이들 이까지 힘을 내주시고 지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합시다. 자 1번부터 갈게요. 자 1번부터 우리가 문제를 탁 이제 폈어요. 9월 모평 어 잘 봐야지. 정말 잘할 거야. 나 진짜 진짜 요번에는 꼭 1등급 맞을 거야. 아니야. 저번보다 6월 모평 때보다 정말 2등급은 올려야 돼 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그렇지 않아? 11번 세 번째 페이지 딱 넘기는 순간 오마이갓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1번부터 얘들아 우리가 간단한 문제는 빨리빨리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구계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 1번 문제 푸는 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3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태양,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자 지구계의 에너지 원입니다. 태양, 지구 내부 그리고 조력 에너지가 있었어요. 자 지진과 화산 활동을 일으킵니다. 이건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것. 그리고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킵니다. 바로 조력 에너지입니까?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니까 태양 에너지. 글쩝. 그러면 나머지 무엇입니까? 이거 조력 에너지지요. 그렇다면 A는 조력 에너지다. 글쩝. 지구의 복사 평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당연히 태양 에너지. 그렇지요. 지구 복사 평형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지요. 자 태양 에너지가 있습니다. 좋아요. C예요. 그리고 태양 광 발전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태양 전지를 가지고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가 바로 태양 전지로서 태양 전지는 태양 광 발전을 일으킵니다. 바로 C를 이용하는 거 맞지요? 여러분 기억 기긋입니다. 1번 문제 딱 푸는 순간 우리 풍마이드립이 되게 많이 느꼈을 거야. 어? 요번 수능 해볼 만한데